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부여 의지없어서를 해보겠습니다. 7,8강에서 코드 연습은 많이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찬송가를 보시면 처음에 F코드가 나와요. F코드의 기본자리고요. 첫째 자리 바꾸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F, C7, C코드에서 온음 내리기도 했죠. C7, F, Bb, Bb, Cb, R, F이에요. 기본자리. 그러면 한번 노래하고 맞춰보겠습니다. F,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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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 연습 많이 해보세요